안녕하세요 본낙입니다 미국 동부에서 낚시 포인트와 낚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티볼턴이라는 곳에 토톡 배낚시를 다녀왔습니다 집에서 약 1시간 정도 걸리는 곳에 있습니다 배낚시를 간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티볼턴 다리에서 약 10분 정도 배를 타고 내려가면 있는 곳인데요 보트를 반납할 때 보니까 연료비가 10불 정도 밖에 안 나왔더군요 다행히 3마리를 잡아서 보트클럽 회원들하고 토톡 회의 맛을 보고 올라왔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합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오드할랜드 토톡 낚시를 가고 있습니다 낚시를 안한지 꽤 오래 됐는데 벌써 나무들이 녹음이 쥐고 있네요 기골을 틀어놓으려면 들어가자 조기가 베이치압 보이지? 리버스 안이잖아 베이치압 속 또 있네 세 분 다 볼 수가 있네 조기가 베이치압 속 리버스 안이잖아 두 분 다 볼 수가 없음 뒤로도 다 볼 수 없음 둘은 비에 온 거 없음 그러면 이번엔 바닷가 좋은 거 없음 그렇게 하셨으면 좋음 이곳은 저의 거에요? 어 그래 저 안으로 넣어? 다음 주에 만나요! 이스탕은 저렇게 흘러가고 줄어들어 저렇게 흘러가고 저렇게 흘러가고 되기도 한데 그래요? 첫수 첫수 이거 뭐야 우와 이거 뭐야 야 블랙스이베스 블랙스이베스 원래 첫 바닷가기 블랙스이베스 베이비 야 이게 블랙스이베스 들어왔구나 그럼 우징어 그렇다면 우징어 야 얘는 거의 블랙스이베스이베스 어? 얘는 거의 블랙스이베스 얼마나 블랙스이베스이베스 자 고기 고기했제 이제 잡아보자 그걸로 오 스쿱 오 스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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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케 다 잡지? 원래 첫 스쿱 원래 첫 베이비 스쿱 선별 우버창 실시간을 하는건 아닌데 하루에 솔넉은 170만원 와 깊어 오 크네 오 엄청 크네 대지털 대지털 제가 한번 했습니다 . . . . 1x 정도가요? 진짜 몰랐어 설마 안 되는 거 알겠지? 10시 넘어요 17! 17! 오케이! 짐정 오 굿 굿 굿 잡았다 점심 해결 들어오네 아이 맞췄어 올라가요? 오 잡았다 3개 다 뜨는데 그 보기만 하러왔어 자 저도 원래 첫 토토 10...14? 얘들은? 얘들은? 이게 뭐야 이거? 아 큰일 나? 물고 들어갔어, 물고 들어갔어 아까 늘렸는데 아 예, 그럼 콩을 따라 예, 회끼다, 회끼, 회끼 야, 이쁜 사람 씻겨 이 사람... 가뭄을 콩 날아오네 자, 한 번 짠 두마리째 잡았습니다 오 배가 빡빡한데요? 괜찮은데? 아 15인치 오 배 봐봐 아 그래? 자 배가 빵빡한 암놈입니다 15인치 망세 다시 한 번 해볼까요? 다시 한 번 해볼까요? 다시 한 번 해볼까요? 왠지 위로 간다 다시 한 번 해볼까요? 이번엔 지렁이 물었어요 지렁이였어요? 네 지렁이였어요?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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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뢈이시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세 오 14 오 암놈 mont 오렌지 왁지 아무 우리 홀 할테면 가장 많이 많아버라 막기 전에 딱 올려야 돼 자, 여기서 임사를 해 임사를 해, 딱 밑으로 가 피슈 피슈, 저기 피슈 오, 크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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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다 오, 그걸로 기쁜데 오, 여기 키퍼야 오, 키퍼다, 키퍼다 여기 키퍼야 에헤 두 분이 저번에 미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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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그래, 갑자기 여기 온, 여기 온, 여기 온 여기 온, 여기 온 세 마리 여기 온 세 마리, 그거네 사이즈 안 돼요? 한 마리는 돼요 그럼 이제 키퍼 두 마리 키퍼 한 마리 같은데 자 압록 14인치 방생 자 이거는 키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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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안으로 내려주세요 아 진짜 딱 15야 딱 15야? 지금 오면 내가 어떻게든 막 뼈를 풀어 치워가지고 지렁이로 물어 지렁이로 지렁이로 다 썼다 이제 아 형이 개 물어요 농훈아 지금 잡아야 돼 뭘로 잡았어야 돼 다 크랩? 기렁이도 물고 개는 물어 자 제가 빼 오 크다 크다 아니야 식사 식사 짧아 짧아 저거 좀 15는 되겠는데 아 짧아 형 이거 한번 돌려 아 배 빵빵하다 자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되는 거 아니야? 내가 한번 재봐요 딱 그 앞에 해봐 오 16 그게 16야 15 오 1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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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길어 길어 꽤 기대네 성으로 자 자, 측정해. 측정해. 아, 이거 너무 없어. 이건 16.4개인데. 16! 확실해? 자, 네. 자, 네. 자, 네. 오, 이게 좀 좋네요. 좋네요. 자, 이거 잘 긁어, 잘 긁어, 잘 긁어, 잘 긁어. 와, 이거 3마리 퀵포가 들어있는데, 3마리 퀵포가 들어있습니다. 3마리 퀵포가 들어있습니다. 이거는 퀵포의 3마리입니다. 그늘로 가자, 그늘로. 그럼 나라와 아~~ 어떻게 되는지? 경우를 대인하게 뽑고 이겨 naar 한번 아.. 말려봐 목 dispenser 우와 이거 모라 몰라요 이거 의견이 멘토l 택시한 엔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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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봐야 메바라 가봐 마약같은 거다 아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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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지 엔지 사이언스 이렇게 사이언스 이렇게 야 이거 누구야 야 이거 누구야 면이 얼마나 면이 면이 professional 국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